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둥성이 무인도 판매에 나섰습니다. 557개의 무인도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거래 방법은 어떤지 CCTV 뉴스 보도로 함께 보시죠. 산둥성이 이번에 내놓은 섬은 557개의 무인도입니다. 산둥성은 오는 15일부터 이들 무인도를 입찰 경매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섬을 구매하게 되면 무인도를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50년과 30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관광, 휴양, 공업 등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일괄 입찰 혹은 경매 방식으로 무인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 구입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서해에서 가까운 중국 산둥성은 지난 2013년 7월 첫 무인도 사용권을 발급한 이래 무인도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